안녕하세요. 3년 신우진입니다. 산악과와 사탄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동란 악을 버리고 손을 따져 없는 본심을 지향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단위로 모두의 악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보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활에 인하여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재문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들 신우들은 안하고 해야 하고 산악을 따붙고 타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 3세기 3장 5절 이야기를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의 문제할 만큼 편스럽게 허한 나무인지라 그 예매를 먹고 자녀와 함께 있는 남편이 있었음에 그도 어른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상한 나는 그날의 예매가 사과나 고수나 같은 물질일까요? 여러분 성경 앞에 보고 15장 11절을 보면 입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산악관은 문자 그대로 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악관은 제외풀이라고 알고 있는 산악관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과일일까요? 아니면 비누과 성질일까요? 그리고 또 성세기 성경 아 성세기 성경 사공절을 보면 배민여자에게 있는데 너희가 그렇고 좋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에게 날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산악을 날지로 하나님이 아시오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을 타락시킨 분석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뱀은 문자 그대로 비우니까요? 아니면 비우와 성질일까요? 오늘날까지 언젠 제일 이끈이라고 알고 있는 산악관 사탄 뱀의 정체에 대해 무엇이다라고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정신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타락시킨을 알 수 있을텐데 왜 인간을 타락시킨에 내가 감사받지 못하셨을까요? 오늘 원래 저는 이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물곡이 결론을 주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가 Who 카카오